넥스트 의견 있는 강제채널 sbs 에터미는 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큰 돈을 지고 있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빨리 이것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뭐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계 어린이를 돕는 컴패션의 70년 역사상 최대 금액 기부로 세상을 놀라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화 천만 달러. 이 통큰 기부의 주인공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나눔을 해왔던 기업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올해 3억 달러 수출탑을 쌓은 견실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나눔을 우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 기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사무용 의자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모처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겨울 한날. 코치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연염이 없네요. 여자 축구단 선수들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 다루는 솜씨가 영 어설프 보이네요. 신발끝마저 풀려있어요. 원래 이렇게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운데?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 저번에는 기억나죠? 난리 났었던 거. 선제적 조치. 저 유니폼 언제 와요? 한 달. 한 달? 진짜? 컨스탄이 많이 밀렸나 봐. 할 것 같은데, 모양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재밌어요. 일단 같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하면 사실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을 회사가 제공해준다는 게 그냥 제일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사내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 붐에 힘입어 이제 막 출범한 따끈따끈한 동아리죠. 손발질 장난 아니었어. 발이 힘 풀렸어. 훈련은 퇴근 이후는 물론 업무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유난히 밝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6년 차인데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던 다른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랑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저희 회사 이런 문화가 있고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 체육관에서는 농구가 한참입니다. 꽤 오래된 사내 농구 동안이죠. 레포츠 전문의사도 아닌데 일들은 안 하고 모두들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놀다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지 진짜 진심으로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일에도 진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노는 데 진심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승마장도 있습니다. 여가활동으로 쉽게 즐길 수 없는 승마인데요. 말 확보도 쉽지 않고 전문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 일반인에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미죠. 승마 역시 직원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근무 시간이다. 네, 근무 시간이죠. 놀다 지치면 일할 수 있는 복지. 가급적 업무 시간 안에 직원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승마, 수영 같은 레저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운동해도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승마로 연다는 직원. 일반 직장인은 따로 시간을 내야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업무 시간에 해결 가능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자유시간이 그만큼 더 생겨나게 된 거죠. 규모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시설 관리도 까다로운 수영장도 있어요. 마치 스포츠 센터를 옮겨놓은 것 같죠? 산의 곳곳에 놀이터로 삼을 만한 재미난 공간이 넘쳐납니다. 인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여기를 처음 투어를 했는데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고 또 실제로 다녀보면서도 좋다. 여기서는 진짜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신입사원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 연습을 끝낸 하은 씨가 자신의 최애 장소로 안내합니다. 불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볼풀장이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누워있어요. 아니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친구 여기서 얘기하거나 여기 누우면 가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막 들어오고 저기 저쪽에도 트렌벌린이 있는데 저런 공간에서 가끔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보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약간. 놀면서 사실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생생하게 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출근하자마자 사물함부터 찾는 직원 자율자석제다 보니까 퇴근할 때는 자기 짐들을 사물함에 다 넣어놓거나 정리를 해놓고 보통 퇴근을 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일할 자리를 잡는다는 직원들 일하는 환경도 주변 사람들도 매일 달라집니다. 매번 그 똑같은 자리에 앉다 보면 되게 딱딱해지고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자기관리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카페 분위기의 공간이 사방에 있습니다. 팀원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 상사 입장에선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출근을 하면 저는 저희 팀원들이 정확하게 어디 앉아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필요하면 찾아가야 돼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팀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문화여서 사실 규정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재미와 웃음을 곁들인 특이한 장소가 사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캠핑장 공간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창의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부서관의 장벽이 사라졌답니다. 팀 구별 없이 전 직원이 어울리다 보니 부서관의 효율은 오히려 배가 됐고요. 가벼운 농담이나 관심사로 시작된 대화는 업무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나곤 합니다. 기업의 의뢰를 통해 창의적인 공간을 설계한 김동진 교수 이게 안에 공간까지 다 만들어서요. 이렇게 실제로 공간 모형을 크게 만들면 이렇게 보시면 공간감이 다 드러나요. 건축주와 건축사의 생각을 맞추는 일은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옥은 그 기업의 상징, 기업의 철학을 기업의 철학을 형태와 공간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옥을 설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기업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회장님이 뜻하는 기업 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2, 3년은 설계 작업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노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조직원들 하나하나들이 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일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반론들이 있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와가지고 농구만 하다가 하고 하루 종일 수영만 하다가 하고 하루 종일 말만 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월화수, 목컴, 구역구역, 9시 되면 막 구지런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것이 과연 효율이 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사원 중심의 놀이터 사옥이 완성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박한길 회장의 가장 큰 꿈이 이루어졌죠. 중공실날 누구보다도 이렇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이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놀이공간에다가 책상을 놓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 건축도 꿈을 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적일 수 있는 꿈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소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업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옥은 한국과 미국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건축사에 족적을 남기기도 했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박한길 회장도 권위를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신나게 달려와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한 회장님 프로젝트가 생기면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회의.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직원이 책임자입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고 나서 균형이 안 맞고 하는데 다 보정 작업을 해야 돼요. 네, 후보정으로 해서는 할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글씨를 쓴다기보다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영 동작스럽게 나오는 게 예술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몸 동작도 퍼포먼스잖아요. 그 느낌을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럼 한 번 초이스가... 나보다 못하기만 해봐. 손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회장이 참여했다고 주눅 들지도 일방적으로 의견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끊이질 않죠? 뭐 찍는다든지...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었는데 오히려 회장님께서 동석을 해주시는 게 이게 방향성이 충분하게 더 논의가 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거라 생각해서 좋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나가다가 뭐 하니? 하고 보다가 이런 회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회의할 때 저희가 사실 모든 의견들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회장님도 사실 의견은 동등하거든요. 직원들이 회장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잘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말 안 듣고 빡빡 우기고 달라드는 직원을 저는 매우 아낍니다. 회장 계급장 떼고 맞장 뜨면 그거 쾌감이 있잖아요. 그냥 져줄 생각은 없어요. 안 져주거든요. 같이 한바탕 붙어가지고 저를 이겨먹는 직원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치워버려 그냥. 칸막이가 질비한 이곳은 박 회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공간입니다. 맞지? 이거 옆에 없으면 좋겠지? 이거니까? 어. 그래야 옆으로 발 올리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 어? 이거를 만든 의미가 짱 박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발을 못 벗잖아. 여기는 잘했네. 한쪽으로 치워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장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오너나 그런 위에 사람들이 또 일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감시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무시무시한 근대 건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회장님은 오히려 개방됐지만 개개인들이 좀 자유롭게 숨어서 일할 수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라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게을러가지고 관리감도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빠져 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게으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이 너무 바지런해서 힘들지 애가 게을러가지고 힘든 엄마 봤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유가 딱 한 가지다.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아 여기 책상 좀 치우고 사라니까. 여기 좀 치워놓고 사라. 사장님 우리 깨끗이 치워놓으면 자리에 한 번도 안 오고 아니야 이거 너무해. 맞잖아. 부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써요. 여기는 또 뭐야.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 선생님 재고 기관을 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 아마. 아니 우리 사옥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살면은. 선생님 진짜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이거 아닌가. 전사 톡방에 올라갔어. 아 오늘 못 봤지. 올렸어. 나는 절대 과장한 것도 없고 팩트만 그냥 올렸을 뿐이야.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얼굴도 확인해봐. 얼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여기 얼굴 안 나갖고 카페에서 예약을 하고 있으면 수술 없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의견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회장님 본인도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가 고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그런 회장님과의 시간 원래 회의 이런 그런 훈화 말씀 같은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수시로 만드는 소통 시간이 직원들한테 더 먼저 더 깊게 다가오는 건 있어요. 아니 알았으들 한다고 안 찾아오니까 다른 회사는 사인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제 사인 없이도 딱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와. 선결제도 회사의 중심문화입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없어 일을 추진하고 만들어내는 권한은 모두 직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자장 격지라는 어떤 그 내부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장수가 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의사결정에 주체가 돼서 일을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본인이 최대한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발생되는 성과가 회사의 몫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떠안는 것이 마땅하다. 실패를 결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거죠. 특이하게도 이 회사의 의자는 모두 같은 모델입니다. 사무용 의자 중에서는 최고급 의자죠. 전 직원이 똑같은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회전 의자 큰 거 이런 거 쓰고 이사님 의자 다르고 과장님 의자 다르고 사원 의자 다르고 그런데 가장 많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인데 의자만은 최고급 의자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자를 전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회장하고 같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전 직원이 다 회장이다. 직급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맞는 직급을 스스로 정해 명함에 새기면 그만. 차장도 팀장도 넘쳐납니다. 과장 5명 중에 부장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제는 온당한 건가 하는 그런데 협력하라고 해놓고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협력을 하냐 하는 거예요. 직급을 마음대로 적도로 이렇게 해주면 굳이 누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또는 남을 누르고 승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경쟁 관계가 아닌 온전히 동료로만 남게 되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고 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빠른 판단으로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지금은 사실 어떤 일의 완벽성보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잘한 실패를 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거지 완벽을 기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게 훨씬 더 큰 실패인 거죠. 그러면 완전 더 큰 실패를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일하기 좋은 회사가 성과가 나쁠 리 없겠죠. 창업 이후 국내 40배 해외 진출 9년 만에 60배가 훨씬 넘는 매출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 2조 2천억 원을 달성했죠. 수출의 탑 시상식의 단골 수상자가 될 정도입니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직간접 수출 실적을 집계해 해당 금액을 초과 수출한 기업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 올해 3억 달러 수출을 초과 달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억 달러 수출 탑을 받은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3억 불 이상의 탑은 전국적으로 23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탑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설비 투자 그리고 고용 창출 소득 증가를 유발하여서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2010년 이후에 유발한 생산효과는 약 2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내수시장에서 쌓아올린 마케팅 노하우와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의 내수 파급 효과도 상당한데요. 수출액 10억 원이 증가할 때 1만 593명의 취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늘면서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속도감 있고 꾸준한 성장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고수해 얻어낸 결과죠.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품질을 높여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가되 가격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이 좀 낮더라도 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나가자.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 원가로 공급받고 협력사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사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늘어난 생산량으로 더욱 낮아진 원가가 제공되죠.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팔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신뢰를 갖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잇게 되는 거죠. 유통의 원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팔린다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 절대품질 절대가격 원칙이 제대로 먹혔던 건강기능식품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품질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워낙 높아 자칫 사장될 뻔했던 제품이었죠. 오히려 그때 생산량을 늘려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거의 마진이 없었어요. 그냥 원가 수준에 줬는데 많이 파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거고 그 원가가 내려가는 그걸 갖다가 제조업체에서 다 가지지 않고 그걸 판매업체에 돌려주고 이런 순환이 애틈이나 제조업체나 서로 윈윈했다 이렇게 박리담애로 원가를 낮추는 방법 생각만큼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공면할 가능성이 짙은 위험한 방법이죠.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더 낮춰지고 품질을 올렸을 때 매출이 더 안 일어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잖아요. 박스당 포수량을 늘려줬거든요. 늘려줄 때마다 매출이 20, 30%씩 계속 올라갔어요. 런칭이 되면 최대한 그 제품을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합력사와 저희 안에서 선순환을 이루도록 계속 백업 지원을 해요.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원가들을 소비자한테 판매가로 돌려주든 양으로 돌려주든 저희가 적정 이윤 이상은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원가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기업이 이윤을 이만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게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본사와 제조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지 않는 신뢰의 구축.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회사는 협력업체를 합력사라고 부릅니다. 협력이 하나의 일을 위해 서로 돕는 의미라면 합력은 함께 힘을 합쳐 성공을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동반자라는 얘기죠.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2016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망한 마음 현장에 왔었는데 그때 전화가 한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라고 했는데 애터미의 도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위로가 됐죠. 한 35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요.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는 물건 공급이 끝이 되면 다른 대체선을 찾거나 그런 방법을 했는데 애터미에서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본사도 소비자도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본사에서 빌린 자금은 첨단 공장을 세우는 종잣돈이 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마련됐죠. 협력업체는 정상화되자마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높여 납품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중소기업 하면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 판로가 불안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품일사원칙 위해서 한 번 거래를 하면 도덕적 해의가 없는 이상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 저는 합력사에게 제가 갑을 병정에 정쯤 되지 않나 합력사들을 모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서 나오는 모든 제품의 품질은 저희랑 합력사에서 만들어지는 품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는 그 품질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은 아직은 사람이 하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장의 반응이 생명과 같습니다. 첫 구매를 넘어 재구매가 이뤄지게 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죠. 이 회사의 반품률은 0.2% 전후로 유통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자도 합력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애초에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내세운 것도 소비자를 중심에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지난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재인증 받았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소비자 중심 경영인 CCM 인증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82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인증 기업은 자부심을 가져도 가져도 됩니다. 그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요. 다단계 방식은 하나의 판매 방식의 일환인데요. 소비자들이 오인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충분히 점수를 뛰어넘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M은 인증받기도 쉽지 않지만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사리 인증받더라도 재인증에 탈락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죠. 고객의 성공이 기업의 성공이라는 의지가 통한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귀한 손님들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귀하게 써줄 분들이죠. 아 이제 우간다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가난성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 또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살아서 우리 눈앞에서 멋지게 키워져 멋진 성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애터미는 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기부하는 곳을 철저히 조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확인한 뒤 아낌없이 나눕니다. 다른 곳에 그것을 기부하려고 했다가 일이 성사가 안됐어요. 큰 돈을 지고 있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빨리 이것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뒷조사를 좀 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뵀을 때 많은 질문들이 이것은 치밀하게 조사를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인데 6.25 전쟁 때 구제기관으로 만들어졌던 컴패션 세계의 온정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 이 단체에 중심이 됐고 가장 활발한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사가 한몫 단단히 했죠.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명성을 내놓기 위한 기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같이 애터미처럼 참여하고 기부하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2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밥 굶고 잠들어야 하는 그 아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저는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좁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수입의 10%가 훌쩍 넘는 돈을 꾸준히 사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기부는 설립 초기부터 이뤄졌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웃에게 돌아갔습니다. 생활용품 유통업종 내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에도 회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하고 있죠. 전세계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일이면 힘을 아끼지 않고 있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에서 미혼모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이루게 된 엄마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위드맘 이곳과의 인연은 회사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5년 전쯤 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본인이 대표라고 밝히지도 않으셨죠. 그냥 문자로 연락와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그때 정식 법인이 아니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도 안 된다 했더니 왜 활동을 그랬는데 안 되냐 해서 그럼 법인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는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벌판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게 된 거였죠. 생애 한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들이 용기를 냈을 때 회사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혼모를 위해 10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었죠. 소소한 일상까지 챙기는 세심함은 도움이 아닌 나눔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제가 장난삼아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애기 엄마들 여러 명 모아놓고 단체로 염색시키고 싶다.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본인이 원하는 옷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춘 것들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대표님이 굉장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애터미가 헷갈릴 때도 많죠. 사실은 기업이 아니라 저희같이 비영리 단체를 하는 단체인가 헷갈릴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좋은 일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회사 나눔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눔이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이고 자연스러운 문화란 생각이죠. 제가 입사했던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가 이것들 하기 위해서 더 돈을 열심히 벌자라는 모토가 회사 전반에 흐르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의 목표가 감사를 꼭 실천하자.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목표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준 게 회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업 차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SOS 나눔회를 만들어 자발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도 있답니다. 자기가 받아보면 나도 누군가 돕는 사람이 될래요. 이 얘기를 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작은 기부로 시작이 되지만 정말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훈훈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하나 돌보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업 문화. 나누려고 돈을 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업 문화의 확산은 해외 사업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대중명품에 부합하는 제품을 찾아서 회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GSGS 전략. 현지 경제에도 상당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까지 5개국 진출을 해서 총 22개국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출했던 해외 국가들을 보면 회사가 먼저 법인을 만들어서 오픈하기 전에 저희 제품이 먼저 그 나라의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정받으며 받을수록 저희가 글로벌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고 봅니다. 제품이 입소문이 나면 해외 진출을 요구하는 현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법인이 설립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지에서 번 돈은 현지인에게 돌려주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곳의 아이들에겐 어떤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일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선도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전환을 우선하는 ESG로 경영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보호는 기업이 당장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죠. 필연적으로 포장제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 지난해 초에 시작한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은 해결책입니다. 완충제와 개별 포장제를 비롯해 테이프까지 전면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에터미와 협작해서 만드는 박스는 친환경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물 공급을 활용한 박스로써요. 저희 에터미와 대한통운이 같이 협약을 해서 만든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 대신 미래를 택했습니다. 비용도 과정도 쉽지 않지만 무조건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산업 쓰레기를 고스란히 환경 쓰레기로 만들 수는 없죠.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230톤가량 감축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적인 측면은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이만큼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적응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마음으로 환경 담당 부서는 모이기만 하면 친환경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아이디어를 추구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 블루마린도 이 팀이 맡고 있죠.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구는 빌려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회원분들과 함께 이런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글로벌 친환경 문화 확산,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블루마린 프로젝트. 공병수거나 텀블러 사용은 직원들 대부분 실천하고 있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절감이 목표입니다. 사내 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테이크아웃 이용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컵을 가져갔다 카페에 반납해야 하죠. 지금은 일회용 컵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 히즈빈스 본사에 알렸더니 또 다른 매장에 있는 많은 매니저분들도 관심을 좀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면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눔과 더불어 환경 보호가 현재 가장 필요한 사회 공헌이란 생각이죠. 함께 바다로 나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자본이라는 것이 나쁜 것 쪽이 아니고 정말 인류의 공헌하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ESG 운동이 일어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경영학 기본에서 벗어난 기업 하지만 결국 원칙을 충실히 따릅니다. 유사하게 생긴 모든 제품 중에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동일한 사양의 가장 낮은 가격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품질을 우선시한다라는 거, 품질 다음에 가격을 본다라는 거죠. 저도 이 업계를 떠날까 생각을 하다가 미련이 남았던 게 뭐냐면 정말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되더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일터가 아니라 놀이터 숨어있는 공간에서 놀다 지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업 놀면서 이제 생각 많이 하고 놀면서 사실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가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이런 순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이윤 추구는 기본적인 기업의 목적 하지만 이윤보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잘 살기 위해 활동을 한다는 특이한 기업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에게 주목을 많이 해주셨죠. 너무 따뜻했고 그 관심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라서 그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쳐다볼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내 아이가 잘 살려면 옆집 아이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것을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간섭은커녕 직급도 없는 희한한 기업 정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화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업의 독특하고 신선한 혁신 문화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이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엉뚱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직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꿈 하나밖에 없던 그 시절에도 정직과 선함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정직과 선함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애터미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경영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의견 있는 강제 채널 SBS 비즈 의견 있는 강제 채널 SBS 비즈